엄마와 딸이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실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의 상황을 보면서 딸이 아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어떡하긴 뭘 어떻게 콩나물국 끓여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는 똑같이 여주인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딸은 그 여주인공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고 엄마는 그 여주인공의 쓰린 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행동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챙겨줘 버릇하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아픈 속을 생각하고 콩나물국을 끓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그것이 삶 속으로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할 때 생각이 힘이 되고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극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률과 인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을 대하시는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극률과 인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늘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극률과 인자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생각하신 바가 마음에 품은 바가 행동으로 늘 나타나셨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률과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고 끊임없이 참고 참으셨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오도록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리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 불쌍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쪽박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쪽박 인생은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지러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들이 쪽박 인생입니다 그런데 극률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셨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기반과 신앙의 자리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다 잃어버렸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한 대박 인생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대박 인생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한 인생이 대박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과 회복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알찬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 장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모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을 때 그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고 그 고백이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관계된 예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간증이 있고 어록을 남겨놨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명으로 얼룩져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그 선물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 선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을 때 부하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할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이수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다이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롱을 받고 그런 정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무하고 경청하고 순정하며 기도하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받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극률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역경을 이기고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박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신 것 대박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우리 대박 인생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도가 안정돼야 되죠 신앙과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차 포르기환이 왔을 때 성전을 줬습니다 2차 포르기환에 와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거의 폐었더미였습니다 3차로 느헤미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된 것이죠 성벽을 쌓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도시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손댈 데가 많이 있었고 또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쌓았지만 한 나라의 중심지 수도라는 데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그 중심 수도의 성을 점령해야지만이 그 나라를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수고하고 희생해서 다시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르죠 당연히 모든 재반사항들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다시 만드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다시 굳건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 성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두가 이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쌌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정말 아름다운 성으로 이 수도다운 성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필요성 공감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일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 성벽 개축과 봉헌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총독 느해미아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을 쌓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정상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도 느해미아의 책임입니다 느해미아가 여기 거주할 사람들을 먼저 뽑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자들에게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요구는 부담입니다 받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불편하고 수구하고 희생해야 되고 위험 요소가 있는데 가서 들어가 살라는 것이니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불평하는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빠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구하는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손해가 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서 빠지려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입니다 어려운 자리가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편함과 이익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공동체는 엉망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누리는 자리로 변질시키면 구성원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요구가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면 늘 지도자들이 뒷걸음치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모임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봐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편안과 이익을 챙기고 그 자리를 누리는 자리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이 부담은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루헤미아의 시대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불평의 마음 꺼리는 마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자신의 이익과 편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요 거룩한 부담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나섰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쭉 읽으면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긴 역사에서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힘든 요구를 해왔을 때 지도자로서 본인들이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1차적으로 우리 교육자와 항전직입니다 기관과 부서의 임원들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요구를 우리가 불평이나 거절로 반응하면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좋은 성장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자원하며 나서는 지도자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성숙해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손 들고 자원에서 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멋지게 감당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절 뒷부분 보시면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전체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10일죠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이죠 강제성을 띈 것입니다 뽑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네, 원참 재수가 없을래니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겠고요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또 불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또 빠져나가려고 어떤 또 일들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지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게 거주하게 되죠 뒤에 지도자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너무 많아서 이름은 기록하지 못하지만 명수를 기록한 것이죠 이들은 이 참으로 불편하고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고 위험한 곳에 거주하라는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의 10분의 1도 결국은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운을 따지고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요 또 일이 잘 돼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에 따라 재수에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어떤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하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바오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지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성실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사용하여 주셨고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승승장구해서 계속 잘나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수 타령, 운 타령 하지 말고 또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부담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합니다 또 제비 뽑아 뽑힌 그런 백성들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자원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거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손들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한 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불편함과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 저 안에서 성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순종한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줬겠고요 나중에 부상자가 생긴다든가 결혼이 생겼을 때 아마 또 들어가서 충원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축복해야 합니다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악한 것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축복해 주고 중보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예의를 대가면서 비난하고 흔드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잘했고 잘못했고 무조건 흔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행태가 교회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하고 대신해서 열심히 하면 격려해 주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 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을 모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능력을 앞세우면 교만해지고요 사랑으로 하나 됨 없이 능력을 앞세우다 보면 나중에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능력을 잘 발휘하고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능력들을 서로 격려하게 될 때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숙함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고 사랑함으로 해서 그 일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한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아주 성숙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랑으로 능력을 격려하면서 함께 할 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뜨거워지고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자원하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색의 신앙 교훈을 받습니다 10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라는 말은 격려 그런 것도 있지만 해처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늘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지만 때로는 해처리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고 이런 모습들로 살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가 밤에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기에 다이색은 모든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순정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세바 사건이 있지만 바세바 사건은 다이색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로 그 자리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로 생각하면서 한 번 저질렀던 큰 과오입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이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직무는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가 영적 거룩한 부담을 갖고 성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면 자원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면 다른 일꾼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기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항상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만 교회 형편에 따라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거룩한 부담으로 삼고 하나님 나에게 주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거룩한 부담으로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자원하고 축복하고 유익을 끼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요구를 거룩한 부담으로 삼고 자원하고 축복하고 유익을 끼치는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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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